여러분들 루닛이 지금 상승 많이 하고 조정받고 있죠? 근데 얘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계속 나오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루닛이 국제 AI학회에서 의료 AI 논문 두 편 발표했죠? 여기서 논문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퀄리티를 증명하고 이 회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뜨고 슈팅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물량 소화 보세요 RSI 보면은 지금 과매수부터는 물량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얘가 솔직히 이렇게 상한가 땅땅땅하는 급등을 한 패턴도 아니고 꾸준히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물량 소화 시점에서 무조건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 물량 소화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 시가총액이 드디어 1조 넘었죠 1조 2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루닛 같은 경우가 스코프 자 이게 인공지능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 건데 영상 판독 이게 두경부함 종양의 미세환경 분석 데이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의료과 이 자체에서 엄청나게 지금 루닛을 주목하고 있어요 진짜 루닛의 실적 성장이 지금 이제 이것만 받쳐주면은 얘는 진짜 글로벌적으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22년 작년까지만 해도 139억의 매출액밖에 못 뽑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역시 적자죠 반년 적자에요 문제는 루닛이 이제 이 시티 시티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루닛 스코프 이 파트너십이 증가하면은 문제는 루닛은 영업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루닛을 지금 아 이 녀석이 어디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선 루닛은 24년 내년부터는 실적이 제대로 올라갈 거예요 적자 다 메꾸고 이제 하다보면은 우선 해외 쪽에 이제 국가 복원 재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이 국내외 보험 수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가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면은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루닛은 영업 매출 엄청 올라가요 아 지금까지 이 기대감 하나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있어요 MACD 이거를 보실 때 자 이 과매도 구간을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게 과매도가 곧 찍힐 예정이에요 지금 2평선 나열된 거 보니까 와 이 상태로 횡보 그대로 하면은 바로 과매도 찍힙니다 그러면은 수급세가 줄어들어요 MACD가 뭐냐면은 이 상승 추세의 전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매도 구간에서 MACD 상승 추세 전환하면은 바로 슈팅 나오죠 그리고 다시 매도 구간에 왔다가 조정하면서 여기 또 상승 추세 나오면은 그대로 슈팅 이어지는 이런 그림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MACD 크로스 패턴은 항상 차트 세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에 게임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차트 이 두 글자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차트 세팅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이거 차트 세팅법을 제가 설명한 걸 이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따라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량 소화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에요 RSI가 이 50북은 60에서 50 사이로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슈팅 나올 수 있는 힘을 장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력들도 붙을 거고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룬닉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60%가 안 돼요 실제로 이 주식이 100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59개입니다 말 그대로 반절밖에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조성만 금액으로도 시세를 확 올릴 수 있는 세력들이 충분히 여기서 작업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그런데 얘는 좀 눈치껏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얘들도 기관들은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기관들은요 실적 위주의 펀더멘탈 투자를 많이 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룬닉이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비싸다 생각하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얘들도 바보예요 이런 이제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사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다 팔리니까 지금 5월 23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5월 23일이면요 7만원 초반대 가격이에요 지금 10만원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건데 그런데 이 개인분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냐면 세력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은 이 개인 이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만 거래해도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참여계좌 다 외국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얘들도 여기 세력의 장난질에 가미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매도구간 올 겁니다 그럼 조정할 거예요 조정을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면 조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바닥 확인하고 무릎에서 슈팅 이 시험을 적게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다들 타점을 잘 모르시니까 분명히 아직 지금 AI 관련 의료 AI 관련해서 확실히 모멘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는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께 단타로만 진행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하루 등락폭이 5에서 10%만 돼도 단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루닛을 함께 매매를 해보는 시간을 가진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놨어요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장 9시 열리잖아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때 함께 저와 매매를 하면서 루닛을 한번 우리 한번 제대로 정복해보자 수익 제대로 뽑아내고 단타를 진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다 소화되면은 슈팅 제대로 나올 때 한 번에 실어서 수익 다 뽑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카톡방 초대 링크를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루닛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넣으려고 하니까 광고업자부터 업체에서 막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팍팍팍해요 그냥 방이 그냥 그래서 정말로 방이 들어와서 제대로 주식을 배워보고 싶고 수익을 루닛을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빠서 카톡방 잘 못 보시거나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루닛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가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일정한 수급이 걸리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예요 매도하는 시기는 뭐다? 차트의 급락을 뜻합니다 이거는 피해야죠 우리도 다 이 때 털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루닛 뒤에 적은 다음에 뒤에 자료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루닛 자료 네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